몸 손잡고 싶고 이런 게 좀 있어요 계기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해서 봤어! 뭘? 나 집어넣게 누구로? 회복되어야 할 텐데요 생계산 먹을 거야? 응, 먹어도 돼 맛있겠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, 어서 오세요 네 어? 토종닭 직접 키우는 토종닭으로 정성껏 요리해 주시는 거예요? 네, 여기는 직접 키우는 거로 요리해 드려요 그러면 저희가 잡을 수 있어요? 쉽죠? 저희가 잡을 수 있어요? 그러면 그냥 잡아봐도 돼요 어? 잡아봐도 된대 저희가 잡는다고요? 잡자, 우리가 잡아보시면 돼요 네, 네 닭 잡기 어려운데 근데 겁없는 우리 손자 아니야? 내가 잡을래? 네, 잡을래 두 분이 빠져보셔도 돼요 두 분이 빠져보셔도 돼요 두 분이 빠져보셔도 돼요 네, 감사합니다 네, 네 감사합니다 닭 잡는 거 되게 어려워요 그리고 성격 센 닭들은 쪼아요 저는 무섭더라고요 오골계도 있네 오골계도 있네 토실톡실 영계들 영계들 제가 오겠다 닭장에 처음 들어가라고 야 어떻게 잡을지? 뭘 잡아야 되지? 네 일단 조그만 애들한테 연습해보자 오케이 오케이 이현이 귀엽다 두 분인가 봐 우리 결혼했어요 이게 각보정이네요 잡을까? 잡자 먹어야 되니까 먹어야 되니까 먹어야 되니까 아이고 어떡해 어떡해 치킨런이야 치킨런 어떡해 아, 어떡해 둘이 커플인가 봐 그럼 둘이 같이 사는 있네, 계속 지키는 것 같아 아, 그래? 불쌍해 어떡해 어떡해 어, 어떡해 얘네들이 절친인가 봐 야, 너무 예쁘다 얘네 지켜, 야 어, 눈물겹다 진짜 어머, 저거 봐 꼭 붙어있어요 우리 결혼했어요 불쌍하지 않아요? 그러네요 얘네는 뭔가 아직 덜 큰 것 같아 어 별 큰 누구 잡아볼래? 내가 누구 잡을까? 너가 마음에 드는데 너가 마음에 드는데 대박 대박 발견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한 번에 야, 그거 잡는다 열어줘, 열어줘 아 아 아 아 빠졌어 어우, 괜찮은 것 같지 않아요? 네? 뭔가 벼슬이 좀 작아 그치 않아? 그치? 이리 탈락, 탈락, 탈락 이리 와 야, 쟤 진짜 크다 쟤 그치? 쟤 괜찮다 우리 쟤 잘할래? 왕닭 어우, 쟤는 무슨 쟤? 오 오 쟤 진짜 크다 야, 얘 진짜 크다 얘 진짜 크다 야, 얘는 우리 10개보다 커요 얘 비만이야, 얘 살쪘어 살쪘어 야, 얘 오 오, 얘는 오, 나이 예뻐 오, 나이 예뻐 오, 나이 예뻐 오 오 야, 남자답게 한 번에 오 오, 이거 세배 돼 오 우리 얘로 하자 그렇지, 얘가 제일 좋은 거 같아 미안하지만 너 먹어야겠어 이름 지어줄까? 예? 이름 뭐야? 너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없어? 그 사람 누구? 오빠... 그 드라마 상대 집착이 있네요 양아 씨도 집착료로 등극이에요 놀라지 말고 잘 들어 민세경 나랑 석이자 어울린다 얘랑 야 민세경 놀라지 말고 잘 들어 널 먹어야겠다 널 먹어야겠다 가자 놀라지 말고 잘 들어 대사야